수탉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찬료 전순위 1460년 노란수탉죽 황웅계라고도 합니다. 원문 치방광화랭 소편수불지 황웅계일척 시여식법 갱미자작조 화염장초 공심식지 우자령극숙 세염초초말 공심식지 환영문 방광이 허약하고 냉하며 소변을 찾아보는 것을 치료하려면 노란수탉 한 마리를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준비한 다음 맵쌀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들고 소금 간장 식초를 넣어 공복에 먹는다 또한 노란수탉을 푹 익도록 구워서 소금 식초 산초가루를 발라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. 노란수탉 한 마리를 손질한다 2. 맵쌀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 3. 소금 간장 식초를 넣는다 노란수탉을 구워서 소금 식초 산초가루와 함께 바르기도 한다 입니다 고然수탉을 구워서 지쿵기 energy시 다리 다리 다리